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씨입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이네요. 이제 중강을 했으니 더 자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둠의 다크니스를 깨우는 앤틱 브라운 메이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빛바랜 느낌의 브라운 톤으로 고혹적이고 이국적인 메이크업이에요. 친구가 보고 딱 혼혈인 같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혼혈인 메이크업, 혼혈 렌즈 메이크업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빛바랜, 딥하고 우명감 있는 브라운 톤의 아이 메이크업과 그에 대비되어 차가운 크리스탈빛에 렌즈가 잘 어울리고 누드 브라운 톤의 입술이 포인트인 앤틱 브라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프라이머는 바르고 시작할게요. 마미쿠 에디션 컨트롤링 마스터로 한번 해볼게요. 내추럴 크림 컨실러로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써볼게요. 얼굴에 적당량을 먼저 올려주신 후 브러쉬로 세심하게 펴주세요. 그 다음 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의 중앙 부분을 펼쳐주세요. 서현역 브러쉬 새로 사봤는데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강추드립니다. 아직 모공 브러쉬 사용법은 익숙하지 않아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영상으로도 들고 올게요. 그 다음 쉐이더를 사용해서 얼굴에 어두운 부분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붓자국이 남은 곳에는 웨지퍼프로 두들겨주세요. 이러면 파데와 컨투어링이 한 번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유분기를 확 잡아줍시다. 세미 베이킹으로 이렇게 파우더를 웨지퍼프에 묻혀서 꾹꾹 매트하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 아이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웜 브라운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훌렁훌렁하고 넓적한 브러쉬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넣어주세요. 거의 아이올 끝까지 음영을 넣어주세요. 얼룩이 진 부분은 저렇게 블렌딩 브러쉬로 살살 풀어주세요. 그 다음 제가 강추드리는 치라미슈 컬러의 브라운 컬러로 음영감을 넣어볼게요. 저렇게 촛불 브러쉬를 사용하면 섬세하게 터치할 수 있어요. 이 브러쉬도 완전 강추해드릴게요. 눈 끝과 언더도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오늘은 앞트임을 할 거기 때문에 눈 앞머리도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총알 브러쉬로 경계가 지지 않게 블렌딩해주세요. 부족한 부분은 촛불 브러쉬를 저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섬세하게 터치를 다시 한번 더 해줍니다. 그럼 이런 음영이 완성돼요! 그 다음 뒤로도 비럿비럿 해주세요. 오늘은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너무 직각으로 세우시지 마시고 C컬로 잡아주세요. 다음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점막과 속눈썹 모근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라인은 평소보다 조금 더 두텁게 그려주세요. 언더 앞머리도 살짝 트여주세요. 그려줬던 아이라인을 블렌딩하면서 더 깊은 음영감을 넣어주세요. 또 다시 촛불 브러쉬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음영을 넣어주세요. 계속 계속 레이어드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 다음 오렌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여 범위를 넓혀줬어요. 블렌딩이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색감을 더 넣어주세요. 제 최애 렌즈까지 껴줬어요. 그 다음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속눈썹 풀은 가운데보다 앞뒤를 더 두통하게 발라주신 후 약간의 건조할 시간을 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가운데, 뒤, 앞 순서로 붙이면 좀 더 편하게 붙일 수 있어요. 붙인 후에는 각도를 조절해주세요. 마스카라는 볼륨과 롱래쉬가 있는 두 가지 마스카라를 쓸 거예요. 꼼꼼하게 발라서 없던 언더를 만들어주세요. 먼저 볼륨부터 발라줬습니다. 속눈썹에도 롱래쉬 마스카라를 발라줘서 연장돼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모가 짤똥하고 텐션이 있는 브러쉬가 눈썹 그리기에 가장 적합해요. 눈썹은 아치형으로 그려주세요. 최근에 서현역 브러쉬에서 브러쉬들을 사왔는데 다 진짜 괜찮더라고요. 홍대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 다음에 2차 눈썹을 그려볼게요. 드디어 사본 아나스타샤 버버리 힐즈의 디프로 포마드를 사용해볼게요. 서현인 눈썹에 마켓 좀 더 찐하고 발색이 강하게 그려주세요. 사실 이 눈썹이 제 취향인 건 다들 아시죠? 와 오늘 눈썹이 진짜 잘 그려졌어요. 완벽해!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앞트임 가이드라인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먼저 가이드라인을 그리면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 볼게요. 아이라인은 본인의 눈 끝 지점이 아닌 속눈썹의 끝 지점부터 시작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눈썹과 각도가 일치하게 쭉 빼주세요. 언더 뒤에 페이크 래쉬도 그려줍니다. 앞트임은 조심스럽게 미니미니한 삼각형을 그려주신다 생각하고 그려주세요. 본인의 눈 모양과 자연스럽게 라인이 연결되게 그려주세요. 다크한 브라운 컬러로 다시 한번 아이라인을 블렌딩해주세요. 이런 세세한 이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여준답니다. 언더에 색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언더에도 다시 한번 칠해줬어요. 이제 얼굴에 다시 한번 더 컨투어링을 넣어줄게요. 첫 번째 애쉬 컬러를 사용하여 얼굴에 컨투어링을 넣어주세요. 컨투어링은 진한 메이크업인 만큼 아주아주 빡세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 턱도 파우더 타입으로 한번 더 잡아주세요. 턱을 팍팍 갈아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 립을 발라볼게요. 첫 번째 MLBB 컬러인 매직완드 컬러로 오버립을 해주세요. 그 후 브라운 시멘트 컬러인 메스어라운드 컬러로 안쪽에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뭔가 어둠의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스틸라 팔레트에 빈 컬러와 에센스 컬러를 조색하여 다시 한번 음영을 팍팍 넣어줬습니다. 이런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은 빽비한 앤틱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런 센 메이크업은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영상을 찍는 거라 좀 어색하긴 한데 이번 영상도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저의 다양한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 페이스북,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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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